안녕하세요. 낮에 안 좋은 일이 없었어. 방송 괜찮았어 오늘. 오늘 방송 아주 좋았어. 밥 방송도 그 기세를 이어갈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머피의 법제. 지하 1층 식당가로 가자. 바로 가자. 띵타이풍 앞은 항상 사람이 많군요. 띵타이풍 앞의 사람 엄청 많네. 자리 예약 3명 하겠습니다. 자리 예약 3명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띵타이풍이죠? 여기 띵타이풍? 자리 예약 3명 하겠습니다. 한 명 섭외될지 두 명 섭외될지 모르니까. 누가 오냐고요. 아니요? 한국인. 한국인. 아 한국인. 20분에서 40분 정도. 20분에서 40분 정도 되기. 20분에서 40분 정도 되기. 띵타이풍 먹으러 온 사람을 섭외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전혀 못 먹는 거 아니냐고요? 나 띵타이풍에서 꼭 먹고 말 거야. 오우야 카레밥 맛있겠다. 카레밥 존나 맛있겠다. 와 카레밥 미쳤다. 향기 죽인다. 이 친구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헬로우. 아. 이자에 취나이. 아. 이자에 취나이. 아. 이자에 취나이. 오. 잠시만요. 아. 이자에 취나이. 안녕하세요. 이자에 취나이. 네. 아. 이자에 취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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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bright. 아. 이자에 취녀가 rez고 취나이 취나이. 아. 이자에 취나이 fünf어야 Egg раск Process? 아 여기 서빙 쪽으로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신 나가시네 대할세 하이 투 유시대 탐사이 대님이오어 니하오 그리고 하트 탐사이 쏘니 쏘니很漂亮 어.. 어.. 음..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 드시고 딩탈풍 마? 나 오늘 딩탈풍 먹으러 왔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시고 싶은 딩탈풍 어.. 근데 제가 혼자서 안 들어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뵈서 같이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어.. 너는 없으니? 어.. 근데.. 제가 먼저 뵈시야 먼저 뵈시야? 네 뵈시야 기다려야지 어.. 네.. 일찍 후 시간을 두고 면접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시대요 면접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시대요 그럼 면접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시대요 내가 뵈시야 너가 내 뵈시야? 오케이? 저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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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네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린대요 주월을 허베자 아하하 오케이? 아하 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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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면접 보러 간다니까 일단 오우야 씁 카메라 앞에 나와준다는 거 자체가 일단 좋은 친구야 어? 아 그리고 되게 되게 인선.. 굉장히 선해 보여 그죠? 와.. 여러분들 이게 얼마 만해 우와 와.. 오우 잠깐만 이 친구.. 오우 잠깐만 이 친구.. 오우 잠깐만 이 친구 아까 그 친구야? 야 몸매 장난 아니야? 몸매가 장난 아니에요? 뭐지? 남친 있는 거 아냐? 어? 오우 야 안경 빼니까 엄청 예쁜데? 안경 안쓰니까 겁나 예쁜데? 안경 안쓰니까 겁나 예쁜데? 안경 안쓰니까 겁나 예쁜데? 오우매 아 제발 면접 성공하고 룰루랄라 와라 왔다 나 못찾았데 이때 내가 슬쩍 이때 내가 슬쩍 아 이 친구 이거 아냐? 아.. 저기구만 아..매매매 怎么样? 멘시怎么样? 음.. 아.. 룰루랄라 와라 룰루랄라 와라 룰루랄라 와라 오우 아 면접 괜찮게 봤대요 그리고 점장이 되게 좋아 보였대 여러분들 잘 먹는대요 이 친구 적게 먹진 않는데 너 좀 많이 먹는 편이니? 라고 하니까 적게 먹진 않는데 너무 좋다 아우 자리 너무 좋네 아우 자리 개 좋죠? 아인솔 림엔바 자리 너무 좋다 아 오늘 완벽하다 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 좋다 응? 야 이씨 까오슝 첫 게스트 아 신났어 어허 나도 신났는데 이 친구도 신났어 너무 좋다 하나 삼겼라 지금 몇 개 주문했는지 한 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겼라 지금 여러분도 우리 일곱 개밖에 주문 안 했는데 소롱폭 한 개 더 추가요 일곱 개는 너무 좋고 여덟 개가 딱 좋다 우육탕도 한 개 가자 그냥 아 이거 다 시켜 오늘 좋은 날인데 어? 아홉 개 아 우육탕도 가고 뭐 열 개 채울까 그냥? 아 열 개 채우자 뭐 어때? 이렇게 좋은 날에 어? 아 잠시만 오케이 이 친구 면 먹고 싶대 짜장면 먹고 싶대 이 친구 오케이 열 개 열 개 채웠어 좋았어 다섯 다섯 일곱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메뉴 열 개 갔습니다 오늘 뭐 그냥 먹고 죽자 이거지 어? 아 이런 좋은 날에 많이 먹자 이거지 이 친구도 띵타이풍을 처음 먹었다고 합니다 아 네 엔진 너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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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만약에 오늘 너 만날 줄 알았다면 나는 렌즈 끼고 왔을 거네 아 개쥬 오, 이거 수지 아시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다른 렌즈는 나이가 있어요 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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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방 아,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볶음밥, 야채 볶음밥 그 다음에 요거는 무월 무친, 모기 버섯 무친 또치아? 무게 파 또치, 용한 언어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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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네 아, 근데 또 덜어주네 아, 이거 귀엽네 어? 어, 나도 고추빼름 이 친구처럼 한 번 먹어보자 왜 쇠니? 혹시 잘 나아져요? 여러분들 소룽포도 왔어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아, 좋네 아, 여러분들 얼마만에 누구랑 같이 하는 식사야 이거 와 아, 야채 볶음밥도 나왔죠? 자, 일단 워치과 가요하이사이 좋구만 좋아 마마이도 좋구만 맛있어 맛있어 모기보속무침 이거 되게 맛있다 고등학생이라니 영고등학생이야 오늘은 수은이 지금 까오릉성 이거 이거 엉 안경써서 지금 되게 어려 보이는 거야 야 이거 볶음밥 야 이거 볶음밥 진짜 겁나 맛있어 여러분들 내가 가오 중에서 오래 있을 거다 시간 있으면 같이 나가 놀자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지금 졸라 한가해 라고 얘기해요 아 대박이네 10월 10일이 대만의 국경절이래 4일 정도의 휴가가 있대요 그때 타이중으로 돌아간대 10월 10일이면 그때는 샤오농파오 예술입니다 오늘 운이 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말해? 오늘 운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 운이 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말해? 오늘 운이 너무 좋은 날이래 이 친구가 오늘 운이 너무 좋은 날이래 왜 운이 좋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면접도 잘 받지 그다음에 너도 만났지 그다음에 동타이중까지 먹게 돼가지고 언제 먹을지 몰랐는데 이거까지 먹게 돼가지고 오늘 운이 너무 좋은 날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지 나도 운이 좋다 혼자 밥아먹고 너처럼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가 나랑 같이 밥을 먹으니까 운이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야 이거 볶음밥 예술이야 야채볶음밥인데 그냥 볶음밥보다 더 맛있어 탕후보도 즐거워 탕후보치리 여덟엣엣엣엣엣엣 아 기름두부 와 이건 뭐지 메뉴가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죽이 마 응 하하하하 아 거의 마 그냥 마 오케이 마 오케이야 오케이 어 여러분들 어 조만간에 휴일에 일출보러 갈거래 일출보고 가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놀고 우육탕 먹고 일출볼거래 오토바이 몰고 갈거래 그래 난 너 뒤에 타고 가도 되냐 하니까 어우 좋대 태워주겠대 같이 같이 풋풋하고 마 아 밤에 오토바이 너무 좋지 너희들이 너무 좋아해 너희들이 너무 좋아해 나희들이 많이 좋아해 이 친구 보니까 운동을 되게 좋아해 생취도가 기분이 너무 좋아해 어 어 어 너희들어 너희들어 어 어 어 어 이 친구 근육이 있네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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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희들어 어 너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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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에 이렇게 대학생 이런 어린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엄청 많이 돌아다니네 대만 일주도 오토바이 타고 한대 그리고 뭐 어디 막 그 도시 한계쯤은 그냥 도시 이동 이것도 다 오토바이로 한대 아 신기하단 말이지 이 친구 술도 먹는지 한번 물어볼까 시장님 기분 싫거지 응 훠이 아 훠죠 와 무서워 대학생 가요의 양식도 아 이 친구한테 너 평소에 술 먹냐 하니까 술도 먹는데 대학생이 갖출 모습은 다 갖추고 있대 오오 아 이 친구 술도 해? 아 너무 괜찮은데? 진짜 술 마신다는 애 처음 봐 대만 가오숭 와서 술 먹을 줄 안다는 여자 애 처음 봐 그 나이클럽 아 나이클럽 아 나이클럽 아 나이클럽 아 나이클럽 아 램프 램프 출아 그리고 뮤스 응 뮤스 이 친구 클럽도 다인데 아 참는 친구네 아 모범이야 아하 야 아 이 친구 클럽 얘기하는데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여러분들 와 열 개 시켜가지고 거의 끝냈다 클리어했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 친구 맥주 6병 까는데 야 내가 겨우겨우 까는 그 3병을 얘 6병 까는데 여러분들 나 3병 겨우겨우 까잖아 얘 혼자 6병 까는데 아 클럽 이렇게 보면 친구들끼리 가면 보통 이렇게 테이블 잡아서 놀다던데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샷을 들이킨대 샷你可以喝多少 샷 음 음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 친구 약간 좀 세게 노는 스타일이네 한 번은 그 뭐냐 필링 끊길 때까지 먹은 적 있대 그리고 친구들 몸에다가 얘 기억을 못 한대 얘 기억을 못 한대 무서운 친구인데 술 섞어서도 마시나요 그니까 주는 대로 먹는데 클럽 가면 그냥 거기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가져다 오는 거 그냥 뭐 데킬라든 뭐든 가든 뭐든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다 섞어 먹는다 이거지 아 오늘 뭐 만나가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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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야 현지 게스트 어우 쉽지 않았다 며칠 만이야 25일 만인가 아무튼 여러분들 나갑시다 가서 문 닫아 봐 1,700원 나왔다 야 메뉴 10개 시켰는데 1,700이면 7만원이거든요 7만원도 안 돼 아 메뉴 10개 시키고 7만원도 안 나오게 먹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쏘옵니다 바이 바이 자 여러분들 이 친구 보내고 다음에 또 약속 참아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행한 가우싱런식 잘 보셨어? 잠시 와서 자 유행이자 어 이치 출신완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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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아 아 얼마? 맛있는 것도 먹고 응? 게스트 방송도 하고 응? 아 얼마? 무피 법칙은 통하지 않았다 무피의 법칙은 통하지 않았다 무피의 법칙은 통하지 않았다